안녕하세요 KCC 오토 프로덕터 엑스퍼트 팀입니다 오늘은 신형 GLC 차량 MBUX 장착 버전에서 비상 경고 메시지 끄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버튼 눌러주십니다 라디오를 눌러서 라디오 메뉴를 활성화 해주시고요 라디오 설정 메뉴 누르게 되면 방송국 뉴스 라는 메뉴 있습니다 이 방송국 뉴스 메뉴 비활성화 해주시면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 경고 메시지가 운행 중에 계속 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이렇게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